집중력을 높일 필요가 있는 강릉의 수비진이고 아 스피드 좋아요 올려줬는데 오 세컨볼 싸움에서 집중력을 발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선제골을 기록을 했고 아 사실은 차관골키퍼의 선택 차관골키퍼의 실책이 조금은 아쉬운 장면입니다 아 저는 사실 골키퍼가 잘 잡았습니다라는 멘트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김동류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크로스를 시도했기 때문에 사실 차관골키퍼와 그러니까 지금은 수비진과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서로 공을 미루다가 이 공이 심경우 앞에 떨어지게 됐고 결국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기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같은 팀으로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아이돌 골 통점골이 바로 터집니다 스코어 1딜 네 역시나 배천석 선수가 그래도 박스 안에 투입이 됐을 때는 높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도 김창태 선수가 후방에서 빠르게 크로스 선택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 강릉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배천석 선수가 배우 공간으로 침투를 가져왔을 때 권승리 선수가 좀 타이트한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배천석 선수가 헤더를 시도할 수 있었거든요 이 두 선수의 시도로 인한 배우 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릉이거든요 네 저의체도 수비 좋았고요 네 빠르게 경업 시도하고 있는 강릉입니다 1댄 붙힘 Richtung 진 김동률! 김동률! 오! 스코어 이리인! 김동률! 강릉은 오늘 경기 정말 컨셉 확실합니다 그리고 김동률 선수가 전반전에 1대1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왼발로 시도 똑같이 가져갔는데 기술적인 아웃프런트킥으로 유호성 선수의 패스 선택이 일단 빠르고 과감했고요 김동률 선수의 속도 좀 막아볼 필요가 있는 김해거든요 이 패스가 일단 좋았고요 사실 스피드에 장점이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힘 그대로 살려서 오른발로 시도를 했습니다 원샷, 원킬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바로 득점에 성공하는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다시 한번 붙여줬고요 잘 털궈줬어요 김은선 왼쪽 잘 열어줬고 지금은 크로스 선택 빠르게 해줘야 하고 김찬대 그러나 득점이에요 이어졌군요 엄청 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집념 강릉의 수비 김해 막판까지에 밀어붙이는 공격력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루안이 결국 만들어줬습니다 아 그리고 하마조치 투입 결국 성공했네요 네 하마조치가 투입되면서 단순해질 수 있었다는 우려를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아 지금은 너무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강릉 선수들이 계속돼서 이 패턴이 하마조치의 머리로 향하다 보니까 강릉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지칠 수 밖에 예 hemp Jay 예